제가 네 가지 간단간단한 사례를 들 텐데요 이제 이 네 가지 사례를 들으시면서 공통적으로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올려지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때 유명했던 가수 마돈나라고 기억하시죠? 이 마돈나라는 미국 가수가 거주하던 고급 저택이 이게 매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매물로 나왔다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사실에 놀랐는데요 하나는 그 집값이 너무 비싸서 놀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75억 원짜리 집이랍니다 어마어마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땅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런데 엄청난 호화 저택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놀랐고 또 하나 놀랐던 게 그 집을 내놓은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개라는 겁니다 6년짜리 독일 셰퍼트 견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요 이 개의 몇 대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개는 또 수명이 짧으니까요 그 윗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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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의 주인이 억만장자였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 개한테 유산을 물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돈을 물려받은 그 개가 자산관리하는 팀도 있고 또 개를 섬기는 사람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부를 누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재산이 5,900억 원이랍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자기 뭐 다 이제 쓰고 또 이제 이 개한테 또 그 새끼한테 또 물려지게 되겠죠 기사 1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서 육세는 개한테도 육세 이런 걸 붙이네요 근서 육세는 개인 제트기를 이용해 밀라노와 바하마 여행을 다녀오고 매일 최고급 고기와 신선한 야채로 식사한다 가끔은 철갑상의 요리를 즐긴다고 한다 근서 육세는 조련사와의 훈련을 마친 뒤 호화로운 원형 레드벨벳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한다 뭐 개는 그 레드벨벳 침대에서 자면 참이 잘 오나 보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 기사를 제가 읽었고요 이거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이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나라에서 이 낙타 미모 경련대회가 열렸댑니다 이것도 웃기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상금입니다 이 낙타들이 미모 경련대회가 열렸는데 총 상금이 770억 원이래요 그래서 이 낙타 주인들이 여기에 우승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정말 웃겼던 것은 낙타한테 보톡스 주사를 맞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낙타가 또 입술이 두툼하면은 미인인가 보죠 제가 정말 웃겼던 건 사진을 봤는데요 어떤 낙타한테 그 입술에 보톡스 주사를 주입했다가 그 낙타 입술이 터져버려 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사진으로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야기고요 앞에 두 가지는 좀 약간 코믹하다면 세 번째는 우프다고 할 요즘 젊은 분들 쓰는 표현으로요 제가 어느 기사에서 기이한 사진 한 장을 이제 봤습니다 석 장짜리 사진이 올래 같은 걸 기억하는데요 남자가 임신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수염이 얼굴을 뒤덮은 그 남자가 이제 임신을 하고 그 아내가 이제 임신한 블루감페에다가 귀를 대고 이런 건데 사진을 제가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방송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임신한 저 모양이 되게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요 저 부부는 트랜스젠드 부부인데요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두 분이 다 성을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저기 나오는 남편은 원래 여성이었는데 남성으로 성을 전환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아내는 또 원래 남자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케이스다 그래서 이제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남자처럼 보이는 분이 저도 헷갈려요 임신을 하고 또 긴 머리에 이 여성분이 이제 또 남편 역할을 해서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하는 이게 우픈 거예요 도저히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아마 이걸 미국에서 이걸 보여주면은 뭐 저게 어때서? 뭐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지금 꽤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 낸시 피어시 박사가 쓴 내 몸을 사랑하라 그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보니까요 그 책에서 11살짜리 딸을 둔 엄마가 학부모가 이제 한 말을 인용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요즘 학교에서 이 초등학교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젠더 이슈를 크게 만들어서 아이들 사이에 서로 너 게이야? 너 트랜스젠더야?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심지어는 반에 레저비언 아이들이 있는데 요즘 11살짜리예요 우리로 치면 4학년입니까? 5학년입니까? 심지어는 반에 레저비언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 딸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는 얘기를 한다 이게 순진한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의 여자아이가 너 나랑 친구할래? 우정을 얘기하는 그 친구가 아닌 건 아시죠? 제가 처음에 되게 웃기는 걸로 시작해서 점점 갈수록 엄청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 때 여러분은 이것을 관통하는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셨던가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내용들이 떠올랐던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임신을 한 그 모습도 너무 생소하고 어떻게 11살짜리 학교 교실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가 이 네 사건을 쭉 꽤 보니까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니까 첫 출발이 뭡니까? 삶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개를 사랑해 저도 개를 키우는 사람 아닙니까? 개 사랑하거든요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요 글쎄요 제가 뭐 그런 갑부라고 치면은 제가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이 개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그게 이상한 일이고 그게 또 사회적으로 통용이 돼가지고 개를 떠받드는 시중되는 사람들이 지금 개 재산을 지켜주고 이게 또 그다음 다음 개들한테로 계속 유산이 물려지고 하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첫 출발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무슨 뜻입니까? 요아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는 인생이라는 걸 설명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통용이 돼가고 있는 그게 즉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이 기준이 없는 삶에서부터 출발된 이런 이상한 어긋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이 없는 삶은요 점진적으로 혼란의 자리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끝간데없이 미국에서 처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 때 얼마나 좋은 동기였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누구라도 소수에 대하여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시작한 차별금지법이 나중에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교실에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쪽으로 흘러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점 끝간데 없는 끝간데 없는 끝간데 없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분명히 아들을 길렀는데 그 아이가 배가 불룩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 누가 그거를 상상을 하겠냐고요 제가 두려운 게 이겁니다 기준이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이것이 끝간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가 부산의 해운대 같은데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 동해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무리 파도가 몰아쳐도 바다는 여기 이상으로 건너오지 않는다는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가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넘어버리는 게 그게 쓰나미 아닙니까? 오늘 아무리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잘 산다는 똑똑하다는 유럽이나 미국일수록 캐나다일수록 호주 우리같이 그렇게까지 선진국이 아닌 나라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통용되는 이게 뭘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는 인생은요 끝이 없어서 그래요 이 정도로도 끝내면 다행인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는 이런 면에서 AI 인공지능을 사실 두려워해요 10년 전, 20년 전 영화에나 보던 나중에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이런 일이 이게 진짜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사기서는 전체가 21장짜리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크게 두 파트예요 앞부분인 1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7장부터 21장까지가 이게 부록입니다 없어도 되는 내용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론이 16장까지 이제 삼손, 사사삼손 이야기로 끝을 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사사기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16장으로 끝내질 않고 왜 17장부터 21장까지 그런 부록을 만드셨나 이 부록에 보면 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17, 18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과 그 어머니에 대한 사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19장부터 21장까지 레위인과 첩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점점 갈수록 부록은 역겹고 추하고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도 알 수 없는 인간 타락의 극치를 지금 부록에다가 넣어놓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본론만 내시고 16장으로 끝내시면 되는데 이 끔찍한 두 이야기를 담은 부록을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도로 행하였더라 이거 두 번 나오는 건 아시죠? 그리고 이게 사사기 전체를 정리하는 핵심 말씀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전부 부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부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세요 기준이 없는 인생은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이런 끝간데 없는 끝이 없는 타락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결혼하셨습니까? 어제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 지금 내일 신혼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할 때 신혼여행 갔으면 구경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혼여행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 가정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출산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부록에 나오는 사사기 부록에 나오는 두 사건 모두가 다 미가와 그 엄마 이야기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 이것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또 레윈과 첩 이야기도 이게 은밀히 보면 가정과 관계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에서의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으려면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생각 첫째가 뭐냐 먼저 부모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이런 타이틀을 제가 생각했냐 하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 엄마 때문입니다 이분이 중심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잉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로 원하노라 이게 그냥 마침도 없이 풀었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어떤 내용인가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그에게 돈을 훔칩니다 그에게 돈을 도둑맞은 이 어머니가 아주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 훔쳐간 놈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를 퍼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 아들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훔쳐갔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이실 짓고 하는데 그랬더니 엄마의 태도 반응 이게 지금 제가 다루는 초점입니다 자 이거 2절을요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 돈 천백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 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어머니 태도를 그러자 그 어머니는 도리요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자녀에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주를 내렸다가 그게 우리 아들이었어? 어머 돈 훔쳐가면 어때? 주의 복이 임하기 원한다 3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훔친 돈을 되돌려 어머니한테 되돌려 드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요 3절 하반절입니다 내 손에서 이 은을 요호와께 그렇게 드리노라 이것만 보면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3절 전체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3절 전체를 보십시오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요호와께 그렇게 드리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신상을 만드는 게 요호를 위하는 거라고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정말 믿고 싶지 않은데요 요맘때가 되거나 연말 혹은 연시가 되면은 많은 권사님들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용하다는 점쟁이가 또 그 이야기를 또 왜 하느냐 그분이 가가지고 내가 권사입니다 또 그 이야기를 또 하나 봐요 정말 안 믿고 싶습니다 미가 어머니와 같은 중심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그 행위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어머니의 태도가 왜 위험한가 그 아들 미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십시오 자 본문 4절 5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다음 보세요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애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드라빔은 우상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도 보세요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레윈도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 보세요 지금 이 미가를 보니까요 윤리적 도덕적인 것도 돈 필요하면 그에게 어머니 또 훔치는데 주저함이 없고 내 복받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 복받는 일에 모든 걸 다 거는 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기준이 없는 신앙 교육이 자녀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만성도 파수 운동을 놓고 여러분 지금 마음이 복잡한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신대요 에이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 4분의 3이나 안 나간다고 5천명 이하로 안 준다고 출석성도가 안 준다고 정말 사표야 되겠어 걱정 안 해도 돼 뭐 그런 얘기들이 있대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내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이런 목표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 봐 관둘 사람이 저런 거 하겠어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일만성도 파수 운동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엄청난 일이라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자다가 일어난 잠결의 한 약속이라도 내 주인 되시는 주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기에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5천명 이하로 4분의 3 이상의 성도가 나가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이상 이거를 번복하는 일은 제 생에 없습니다 원래 내년에 안식년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나가게 되더라도 잘 준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제가 안식년을 가겠냐고요 하반기에 몇 달 갈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1만 성도 파수 운동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성공인데요? 5천명 이하로 주는 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몰아쳐가지고 그렇게 5천명 이하로 만들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이에요 순리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남으셔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속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고무줄이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계시는 그 왕이 우리 삶의 기준인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자녀들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녀 교육이냐 기준이 있는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 같은 자녀 교육 백 번에도 소용없습니다 아까 2절 보셨잖아요 아들이 그에게 자기 돈을 훔쳐갔는데 그걸 꾸짖기는 커녕 2절을 보십시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러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는 교육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가슴 아픈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저도요 정말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친구 같은 아버지가 미가 어머니 같이 모든 걸 허용하고 모든 걸 용납하는 차원의 친구 같은 아버지라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는 몰라도 그런 아버지는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애완견 훈련사 강형욱 씨 다 아시잖아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분의 조련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보고 많이 배우게 해 준 분인데요 이분은요 진짜 강아지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와 이렇게까지 개를 위해 주나 그러는데요 제가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런 조련사인데요 그 강아지 훈련시킬 때 보면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거 동물학대 아닌가 그럴 정도로 가혹하게 다루어요 굉장히 제가 놀랍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 근래에 오원영 박사라고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이분을 보니까요 교육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위계질서를 만들고 철저하게 교육하도록 가르치는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 뭡니까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엄마라는 미명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먼 이야기라든지 간에 니 잘했다 참 잘했다 넌 어쨌든 복받을 거야 네가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너무나 무서운 타산지석 경고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기준을 세워야 돼요 로마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두 군데다가 굵은 글씨 강주쯤을 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다 왜 넣었을까요 걸핏하면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걸 인식 좀 하라는 겁니다 뭐 잘난 척하고 설교하고 떼더러대지만 내버려두면 이 시대로 본받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라는 걸 내 양심을 글고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맨 끝부분에 나오는 분별하도록 하라 뭘 분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별 이 단어는 헬라로요 도키마 제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앤 프루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시험해보고 증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다니엘서에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중심을 세웠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랬더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이게 테스트 앤 프루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시험해보고 증명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면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억울한 것 같아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셨던 김지창 교수님 책에 보니까요 사사기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사사기는요 샬롬의 땅에서 앤 샬롬의 삶을 살았다 앤이라는 건 부정 접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 그 평화의 땅에서 샬롬 없는 삶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런다면 딱 오늘 이 시대 우리 아닙니까? 오늘 딱 이 시대 우리 아닙니까? 다 갖춘 것 같은데 앤 샬롬 샬롬이 없어요 이걸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이 책 기억하십니까? 자세히 보시라고 화면으로도 좀 띄어달라 그랬습니다 1년 반 전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이걸 이제 책을 정말 야심작으로 이걸 이제 번역서를 출간을 우리 연구소에서 했는데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한테는요 이게 책만으로는 이 아이들 자녀 교육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기 힘들다 그런 반응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미국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먹었고 그때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막 판매가 불티나듯 판매되던 지점에서 이거를 중단하고요 1년 반을 지금까지 실험을 했습니다 1년 반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니까요 이번에 그래서 나온 게 개정판이에요 개정판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책과 관련한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책을 구입하신 분도 새 책 사시지 않으셔도 돼요 워크북을 가지고 이제 함께 자녀들 교육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고하시라고 워크북을 이번에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함영주 교수팀과 분당의료교회 주요학교 교육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워크북을 만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성교육 전문가십니다 이진아 전도사님의 강의 동영상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완을 다 해가지고 한 1년 반을 정말 이 팀에서 너무나 고생 저도 이것 때문에 부산에도 다녀오고 우리 팀도 부산을 한 번만 간 게 아닙니다 이 책을 만든 규장 출판사에서요 우리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때 열권짜리 나이마다 이걸 다 만들어 놓으니까 열권짜리 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재고가 2만 5천여분 남았는데 제작비만 계산해도 1억 2천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는 게요 목사님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그거를 감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년 반 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눈물로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만 아니면 정말 마당에 책 이만큼 산뜨미처럼 쌓아놓고 강매하고 싶으신 정의예요 왜? 이 책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가는 지금 꿈틀거려야 돼요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점점점점 지금 미국과 유럽을 닮아가는 우리나라의 실정 속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우리 연구소가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를 도와주는 우리 엄마들을 도와주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주일학교랑 연계해 가지고 방학 동안에 우리 주일학교 함께 부모 교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분당우려교회만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자료를 마음껏 쓰시도록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버스 기다리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류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미가 어머니 같은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하여 미가와 같은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샬롬 오늘 이 시대는 풍성하게 있는 거지 없는 넘치는 땅에서 앤 샬롬 샬롬을 잃어버린 시대라면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는 샬롬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